Q. 달러스의 공연 OK 얘들아! 나 오늘 흥분할 것 같아 어떡해? 하면 되지! 하면 되지! 하면 된다! 그래! 하면 된다! 하나 둘 셋! 하나! OK! 시작을 레츠고! 하나! 셋! 화이팅! 하나! 자 오늘 달라스에서 공연입니다. 저희가 멤버들 부탁드립니다. 늘 하던 대로 하시고요. 맞췄던 거 잊지 마시고요. 화이팅 넘치게! 하나 둘 셋! 화이팅! 에너지를 채워가면서 그렇게 해줘야겠죠? 좋아요! 힘내주시고요. 네! 제 생일 부탁드리겠습니다! 하나 둘 셋! 화이팅! 아 그래 얘들아! 마이크 던질 때 번호 가리지 말자! 마스크 벗어! 마스크 벗어! 마스크 벗어! 마이크는 버리면 안 돼! 비싸니까 얘들아! OK! 멕시코 세티! 벌써 5회 공연입니다.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! 5회 공연! 오래오래! 화이팅! 하나 둘 셋! 화이팅! 오드 투 유 인 L.A. 지금 6회 공연입니다. 여러분! 모두분들! 화이팅 하시고! 아주! 지겨버려! 하나 둘 셋! 화이팅! 여러분! 같이 힘을 내셔야 합니다. 오늘! 준영이 없으니까요. 오늘 힘 내어야 돼요. 하나 둘 셋! 화이팅! 오늘 마지막이니까 제가 할게요! 그래 마지막아!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2비즈 투어를! 무사히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. 항상 우리는 짧게보다는 오래가는 그룹이 됨으로써 오늘도 안전하게 갑시다! 하나 둘 셋! 화이팅! 유월! 시카고! 현아스! 휴스턴! 메시코시티! LA! 산호세! 시아로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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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하는 거 한번만에 만나요! 근데 그냥 가고 싶으신 다음에 왕팅! tego.. 안녕하세요! 탈호! 잡았다! 를 송여íst! 를 송여íst! 를 송여íst! 를 송여íst! 를 송여íst! 감사합니다.